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다들 알아서 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굳이 권력을 갖고 있거나 미래 권력의 핵심인 사람에게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과 반대의견을 일치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말하면 바로 그 의견을 말한 사람을 보복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다들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빙 둘러서 핵심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의 위기감이 부족하다라고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지율이 흔들린 것은 민주당보다도 이재명 후보 자체의 문제가 있는데 왜 당만 저렇게 나무라는 것일까 솔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11월 17일자 서울경제의 무언실태란 짧은 칼럼의 제목은 양정철 민주당 절실함이 없다 똥똥똥 그런데 후보 문제는 얘기를 안 내요라가 실렸습니다. 왜 당만 나무라고 진짜 중요한 후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비례대표 의원 모임 비공개 간담회에서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 힘과 너무 대비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감,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이승복 시내 시 그날의 한 대목인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구절을 소개하면서 우리 당 현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당내 누구도 후보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당내 누구도 이재명 후보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문제는 후보인데 왜 엉뚱하게 당을 그냥 그렇게 나무라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문제는 후보인데 양정철 전 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당입니다. 미래 근력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한테 당신이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부터 대우각성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아주 심하게 찍힐 것이고 그 대가를 두고두고 치료해야 될 것이죠. 그런 것을 다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점을 양정철 전 미래 원장이 또 충분히 계산해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톡톡 던지는 말을 듣다 보면 그가 권력을 진짜로 지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경직되고 일사불란함을 무기로 국민들을 협박하거나 옥죄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청와대가 하명에 따라 모든 것들이 착착 움직인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의 말투나 태도를 보면 더더욱 그런 현상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11월 27일 날 정남 강진군 안풍마을에서 열린 국민 반상의 자리에 생한 발언을 소개합니다. 한 농민이 묻습니다. 벼농사를 짓는데 시장 격리를 후보가 주장해줘서 희망이 생겼다. 후보가 당을 확 잡았듯이 실력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한다. 이렇게 한 농민이 다소 아부성 발언을 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참으로 가관이고 볼만합니다.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죽어도 잡힐질 않는다. 홍남기 장관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발 좀 들어달라. 그러자 한 지지자가 또 이렇게 부축입니다. 홍남기 장관을 맴매 그러니까 회초리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더욱더 참 그렇습니다. 두드려 펴는 것은 안 되고 맴매해야 합니다. 두드려 펴는 것은 안 되고 맴매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의 권한을 맡기는 것은 그 권한으로 일을 하라는 것인데 기재부는 왜 사용하지 않는가. 농민들은 정부에게 부탁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농민표를 의식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냥 웃어게 소리 정도로 웃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권 후보 입에서 두드려 편다. 장관은 두드려 편다는 말이 튀어나온 것을 보면서 말투라는 것이 참 그렇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동정에 대한 짧은 단신을 읽고 의견을 남긴 분들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말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물론 그 말투가 사적인 인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나 앞으로 미래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말투라는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일종의 예고하는 일종의 예고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다듬을 수 있지만 말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 직설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말투에는 한 인간이 살아온 과정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어 편다는 말은 친구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설령 그런 발언을 부추기는 그런 아부꾼들이 있더라도 당연히 좀 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 주어 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투는 어떤 인물의 심성이나 품이 그리고 성격 등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문재인 치하 5년에 참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바람대로 그가 권력을 지게 된다면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상식과 반이성과 반시장에 기초한 그런 밀어붙이기가 성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의 말투에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잔말 말고 입 닥치고 그런 분위기가 물신 풍깁니다. 저의 예상이 맞아 떨어질 때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의 말투에서 품이 없음을 넘어서 한국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